지금 전공의들의 현주소 그래도 이제 의료사태가 후반전에 오면서 일방적인 그런 밀어주기로 이렇게 일관했던 언론사들이 좀 중심을 잡고 또 개인 기명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취재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다움이 되는 거죠 기획 취재 국장 중앙일보에 상당히 이제 현장을 보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글을 썼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중앙일보에 소위 연수가 오래된 기획 취재 국장이 여러분들 지금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지방광역시의 요양병원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모집했는데 지원수가 70장에 왔는데 쨍쨍한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김석탄 기획 취재 국장이 뭐라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거 하니까 의료기술을 익혀야 될 젊은 의사들이 좀 안전된 요양병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위험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뇌졸중 등을 다루 필수가로 분류되는 지방국립대병원 신경과 전공의들의 권항도 직접 취재해 봤다 레지던트 3년 4년 차로 기술을 익힌 의사들은 2차 병원 등에 취업해 있었지만 레지던트 1년 2년 차 이하는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의대 2천명 정원 발표 후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현재 주소를 걸으란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키를 이들이 지고 있었다 의사협회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만나고 의료계에 돌아오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14만 정도 의사들 가운데 13만 명은 근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이번에 관계 없는 겁니다 여기 이런 김성딱 기획 취재 여러분들 국장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키는 전공의들이 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해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제가 글을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이든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의료계가 의정협의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김성탕 여러분 국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번 사태의 핵심키는 전공의하고 의대생이 지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공의와 돌아오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 주장을 여러분들 소개도 하지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언론에 여러분들 관룩이 있는 사람이 취재를 해보니까 핵심이 이런 거다 한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의료진 900명 가운데 전공의가 450명이 됐다 50% 정도가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의대 교수 등이 당직을 쓰지만 전공의 의전도가 너무 높아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 핵심은 뭡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면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전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아무리 뭡니까 미사의 여고를 써가지고 표장을 달리하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이 미복기 시에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필수까지 여러분들 정상화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이 취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비교적 여러분들 이렇게 정직하게 기사를 쓰신 겁니다 전문의는 인건비가 비싸서 최저시급을 받는 전공의들에게 당직을 쓰고 환자 옆을 지키게 하면서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 필수 의료를 택한 전공의는 한국의 산자가 값싸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유명의사까지 만나서 당일 수술이나 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수가 낮고 저수가하고 전공이 덕분이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병원들이 전공의 비율이 10%인데 국내 빅파이어는 50%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김성탁 기획국장이 말씀을 하시네요 젊은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착지해서 버티는 한국 의료였다는 겁니다 필수과 의료진은 이런 구조가 질속될 수 없기 때문에 바뀔 것이란 기대했으나 역대 정부는 모두 다 뭉개인 거죠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 제시에 앞서서 의과대학 정원부터 내놓는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글을 쓰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 그럼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엊그젠가 조선일보 여러분들 사회정책부장이 쓴 것처럼 그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글인 겁니다 전공이 복귀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에 이어 휴학계를 낸 상태다 전공이들이 정체되어 있으면 위가 막혀 의대생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의대는 선배 후배 위계가 강하고 나중에 전공과를 정할 때 성적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평가가 반영된다 전공이와 의대생이 대응이 한 몸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 정원된 의대생이 입학하겠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업 거부 인원만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걱정거릴 겁니다 그래서 10월이 됐는데도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하기가 본인들이 힘들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울대 의대에서 휴학 처리를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학평가원이 만일에 대결 구도 때문에 폐쇄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의대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의 규정을 바꾸는 입법 예고를 해놓은 겁니다 이 아주 근래에 봤던 글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위주로 바꾸겠다지만 전문의는 전공의가 있어야 배출이 된다 기존 의사 중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싶겠지만 기존 의사 중에서 어떻게 뽑겠습니까 의사 직책이라는 것은 필수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원외입니다 일방통행 뭘 모를 때 고생스럽게 할 때 하는 거지 그 일을 두 번 할 수 없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필수과 이름 전공의를 지원해 가지고 날밤을 셀 수 있지만 40대 50대 가면서 날밤을 셀 수도 없고 청금을 주더라도 다시 그렇게 고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좀 이해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전공의를 전문의를 따고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복귀하냐 복귀 못합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이런 복귀를 하겠습니까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역책으로 김성탁 기획지재국장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 재논의 또는 유예하는 안을 정부로서는 검토에 범직하다 유예해도 안 돌아올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한 조치 등을 멈추고 개원이들이 모임인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젊은 의사들의 협력 입역 경향까지 뚜렷해져서 앞으로 전문의도 배출이 되기 힘들고 공보위도 공급이 되기 힘들고 군의관도 이런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제가 의뢰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지만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의 핵심과 분질을 다 외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기웅 보건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에 전공이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에 왜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두 살 먹은 애입니까 이런 발언의 복선이 뭡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여러분들 뭘 해야 사람 마음도 살 수 있고 중간에 꼬이지 않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할 수 있어야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직할 수 있어야 사심을 내려놓고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심이 끼고 사심이 끼기 때문에 정책이 여러분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이 중첩돼 가지고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냥 엉망칭창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 자신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도를 그려야 되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도를 그려야 된 정도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그려야 되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그려야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길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